한 번씩 안 나게 추워볼까? 뭐 찍지? 뭐 찍지? 쎅게 가자고 좀비 아들? 좀비 아들 갈까? 좀비 아들 가자 좋아 좋아 다음 쿨타임 기다려 죽어 녀석아 도망가 나 죽냐? 무빙 음 이득 받죠 탑러빙 간다 아 하하 하하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무조건 얻거든요 왜냐? 정글러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이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쌍꺼풀아 죽어줄 수가 없네 쌍꺼풀아 죽어줄 수가 없네 살렸어 흠 야아 아니 이거 자야 왜 그걸 또 맞딜해놨냐 나 테이터 볼게 오호호 힐 피하네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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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키딸 키딸이 아니죠 마무리 잘가 피워라 뭔데? 뭐였고 태풍 기장 craft 세풍 태풍 아 기장 캣 게이드 666 오 뭐야 여기로 가면 어시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킬 있네 지켰다 도망가 못 맞췄다 미안하다 살려 우와 우와 대상에 기껏 살려줬더니 괜히 살렸네 어 뭐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어디 타냐 어디 타냐 뺏긴다고 선구는 안돼 어우 나 안전 바로 그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공격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